얘가 작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물지는 않아요, 얘는요. 안 물더라고요. 막 달려들어도 한 1m까지예요. 아니 어머니, 저를. 아니 어머니, 저를. 아, 네. 아, 네. 어머니, 훈련사예요. 어머니, 지금 이거 안 짓잖아요. 그니까? 아까보다 이렇게 좀 다운되는 게 빨라져. 나 왜 옆에서 바람잡이 같지? 아버님이 갖고 있다? 자, 내가 간다, 얘가 짖을 거예요. 주인님 백을 믿고, 주인님들한테 기대고, 줄을 주세요, 저한테. 주시면, 얘는 또 안 짖어요. 왜?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거든, 지금. 그죠? 이게 어떻게 섬, 어떻게 섬, 어떻게 섬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장도연 선생님이 잡아도. 장도연 씨가 잡아도 안 짖어요. 안 짖어요. 안 짖어요. 왜? 믿는 구석이 없으신 거예요. 그쵸? 자, 이 세 사람 중에. 오, 이거 빠졌다. 괜찮아요. 저희는 이런 거에 당황하지 않아요. 이런 거에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예? 예? 당황하지 않아요. 형님 올라오세요, 빨리. 이에서 빨리 오라고 난리가 났는데요, 선배님? 네? 이에서 빨리 오라고 난리가 났는데요, 선배님? 형님 맥히고 오라고 그래. 아니, 강훈연 선생님이. 야, 이거 이제 안 들어. 강훈연 선생님? 얘기하지 마라 그래. 이거는 그냥 끼고 있는 거예요. 음악 듣고 계세요, 엄마. 음악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뵙게요. 이제 뵙게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나 또 왔습니다. 수당께 3년에 풍을 낸다고 한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하지 않았어요? 설득을 하시네요. 이게 형님의 방식이 오디오 없이 들었을 때는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어디에서 잘못됐던 거야? 오디오만 들으면 되게 잘못 배운 훈련생. 막상 잘 들으시긴 했는데. 나쁘진 않아요. 근데 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저급하죠, 저급하죠. 이제 가서 처음 다시 하시면 돼요. 아니, 해결할게. 계속 늘었어. 이렇게 약간. 훈련사님한테 물어봐야지 뭐. 아니, 근데 고쳐지지 않은 게. 아니, 지금 막 돌아가도 안 짓잖아. 우리가 잡으면 짓잖아. 그러니까 고쳐지질 않은 거지. 그래, 우리가 잡아도 안 짓어야지.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예상했던 대화 내용이네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다녔오세요. 다녔오세요.